우리나라 농촌 인구의 절반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하지만 혼자 외출하는 게 쉽지 않거나 혹은 농촌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문화 생활을 즐기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장날에 맞춰 영화도 보고 치매 상담이나 노래 교실 같은 복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사업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영화관이 없는 군 지역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만든 작은 영화관입니다. 평소 같으면 관람객이 거의 없을 시간이지만 상영관에 있는 36개의 좌석이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만 지내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경상남도가 영화관을 빌린 겁니다. 모처럼 바깥 나들이를 하며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영화도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경상남도는 의령군과 남해군 등 작은 영화관이 있는 8개 농촌 자치단체에서 전국 처음으로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날에 맞춰 어르신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미용이나 목욕, 치매 상담 같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영화관이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는 겁니다. 오전에는 관람객이 거의 없는 작은 영화관들은 운영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100원 버스나 1,000원 택시 등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연계해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영화관을 오가며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